두 명은 두 명 친구 두 명은 두 명은 두 명이 되기 때문에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고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티비에 침대 밑에 보관함에 금고도 있고 어댑터랑 리모컨도 다 놔줬네요. 그리고 여기는 태블릿이 있는데 여기서 다 할 수 있대요. 어쨌건 여기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나중에 연구해봅시다. 책도 있고요. 룸 가이드라는 것도 있고 어머 인형도 있네?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해요.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있는 구조인데 수건도 두 개나 있고요. 이쪽 보면 막 여기는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가 바깥에 있는 구조예요. 이게 열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아 냉장고도 있고 무료 물도 있네요. 어 이 물 너무 작다. 근데 이 물 맛있더라고요. 이 물값이 비싼 나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어 네 그렇습니다. 그렇다요. 전 지금부터 빨리 나가서 쇼핑거리를 한번 구경해볼게요. 저녁 위녀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발바닥이 빨갛게 느끼가 있구요. 이 친구의 친구도 있어요. 이 눈줄은 친구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코펜하겐 셋째 날. 오늘은 골동품이 아니라 빈티지 샵들이랑 미처 못했던 쇼핑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거 다 어젯선 옷들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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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